대부분 돼?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안 돼요. 아니 그럼 몇 회씩 먹은 거야? 진짜 나 면 치기 하는 거처럼 연어 치기 해가지고 키워먹는 거. 에이오 찬수? 개추워 개추워. 찬수 찬수? 와 뭐야 면 찬수로 받는 거야? 아 나 내려왔어. 아니 이 목소리네. 진주 진주? 에이오 찬수? 진주 진주?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쉽게 아닌데 아 여기 지나가다가 너무 깜짝이야. 이게 깡 소주를 먹고 있어. 아니 아니 내가 깡 맥주 깡 맥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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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진짜. 누가 먹으려고 온 거야? 아니 그냥 여기 영등포 지나고 있는데 들렀대요. 놀러왔어요. 또렁이 아니야? 아니 그 정신이? 야 맥주 깡아 저 다른 것도 있어. 금 들어간 것도 있어. 맥주에 금이 들어가 있어? 아니 그냥 주인데 근데 나 이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먹고 금설주도 줄게. 금설주도 줄게. 금이 들어 있어. 어머 어머 어머. 먹을래? 네. 먹을래? 네. 먹었지. 진짜야. 먹엉이야. 뭐야? 뭐야? 그 있잖아. 그 저 시즈니티사 대표님이 먹어준 건데 이거 진짜야. 가둬봐. 오. 진짜 들어있대 이 안에. 가요가 보인 가요가 보인 가요가 보인. 한 잔씩 먹어봐 그냥. 아니 가져갔을 때 남자랑 먹어야 돼. 같이 갖겠다. 남자가 없잖아요. 아싸. 아싸 이겼나? 근데 그 와중에 이기냐. 왜? 야 그 와중에 이긴다. 아 이거 진짜 같이 레슬링 하는 거. 아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아 드릴게요 두 개. 이거 늘들 줘야지. 맞아. 35도라고? 야. 와 이거 목표기. 리메잉? 잘 됐네. 와 진짜 독트리해. 너한테 독한 걸 먹자. 니네 진짜 남자랑 먹는 거 인증해주면 안 돼요? 아 진짜로. 그래 그거 그래. 그때까지까지 먹자. 그렇지 그렇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아 진짜 이게 숙성되면. 30년 100년 산 게. 오 숙성되면 졸라 비싸지겠네. 가자 가자. 무조건 염마나 봐. 아이고. 아이가 못 먹겠네. 아이고. 잠깐 가다가 자기도 하고. 굴룩 지천명. 아 오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오빠야 사실 같은 오빠. 어딘데? 모든 사람한테 오빠 이렇게 전화 받는 게 습관인 줄 알았고. 어어. 엄마나인데. 여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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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뭐라고. 배고파. 너 인생이나 신경 써. 난 진짜 없어요. 정당하게 없다고 할 수 있어. 척은 안 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나 못 시킬 건데 먹었잖아. 나 나 나. 너. 아 안 먹어요 저 안 먹어요. 이슬이 빼고 할까? 왜? 내가 다 먹었어. 근데 터져 진짜. 왜 진짜 안 먹어? 진짜 나 터져. 그래? 왜? 그냥 술 동네로 여기 온 거야. 아 그냥. 아니 그냥 또라이 같아. 야 진짜. 외로워서 왔어. 언니들 항상 여기 있으니까. 아 나. 안 먹을까 라야 나 초밥 먹고 싶은데. 그럼 초밥 먹자. 나 다 좋아. 너. 안 먹어. 안 먹어? 아 그래? 우리가 쏠 건데? 어? 어 누가? 우리가. 아 뭐야? 왜 모르는 거야? 언니가 쏜다는 줄 알았어? 아니 언니가 쏜다는 줄 알았어. 우리 카드래. 아 그래 그래 사달라고. 백제 안 먹고 있을 걸. 아니 먹으면 뭐 하나라도. 아니 백제 쳐보면 배불러서 안 먹어. 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지효니가 갖다 줬어. 아이씨 나는 이거인데. 미진이 미진이. 미진이 미진이. 너 돼지? 아아. 아아. 나 취. 지금. 돼지랑 공룡이랑 너무 헷갈려. 야 사달도 공룡이야 여기가. 돼지에. 아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일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온 남자 지금까지 시스템 기사. 에어컨 기사님. 에어컨 탈체 기사님. 에어컨 탈체 기사님. 오우 세가지로 한번 오고. 누구라도 불러. 친동생. 남상정과. 나 진짜 남상이야. 아니 첫 수상. 예 쌤. 배고프다. 어우 배불러. 배부른데 이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 맛있다. 또야 해 진짜.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은 처음 봐요. 아이야. 양파만 먹어가지고 이건. 선배님 근데 이번에 아이엠 vullり 문고했어요. 이 사람 Olha. 이거 지금 정가보다 더 싼 거 알아요? 언더비 있는데? 이거 지금 정가보다 원래 10만 26. 아이엠이 원래 정말 비싸잖아요? scene 괜찮더라. 초밥. 초밥 기사가 만들당renoutualna 봐. 원래 정말 밥만 따로 오는 거에요? 응? 내 건 다 제대로 왔는데? 그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아 잠깐만 왜? 아 뚜껑이 붙은 줄 알았어 어 이건 언니 가서 컴플레인 좀 걸어 나 근데 너가 해주면 안 돼? 아 언니가 해주면 안 돼? 일단은 얘기만 다시 갖다 담아봐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거라도 먹어봐야지 아이.. 먹어봐도 되나? 일단 하나하나.. 아이 근데 이거 좀.. 아닌가.. 새로 하나 갖다 주시겠죠? 맞아 맞아 그럼 이것도 먹.. 어? 뭐가? 아니 먹어야지 아니 먹어야 되나? 그냥 한 두개 먹고 우선은.. 그런가?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아 그래 그냥 먹어요 그냥 갖다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먹 아싸 함부를 못한다 진짜 배고 컸거든 아싸 함부를 못한다 근데 이거 이미 먹으면 함부를 못한다 안 먹으면 안 한 거야 아니 근데 하나 먹으면 먹으면 아 턱끼야 먹어 먹어 나 진짜 턱끼야 근데 저도 하나 먹으면 먹어 먹어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위에 거 말고 너는 여기 양파.. 양파 까라니까 괜찮아 너 안 먹어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와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네. 나 그냥 안 먹었어. 뭐래? 너희 다 먹었어? 그랬어? 한 잔 하실래요? 어 저 근데 회 먹어서 한 잔 하고 싶어요. 이러려고 뭐 다 같이 하는 거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근데 왜 위에만 빼면 돼? 아 근데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돼. 저 근데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맥주가 너무 배불러니까 밥이랑 먹으면 진짜 토해요. 진짜. 어우 배불러. 여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드세요 드세요 소라가 소라 드세요. 소라가 제일 맛있잖아 나는. 수밥에 꽂히지. 아니 먹으려면 다 먹지.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먹으려면 같이 먹지. 이렇게 하면 내가 먹을 게 없잖아. 내가 억울해. 네가 억울해 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먹으려면 난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소라가 제일 맛있어. 그렇죠? 그래도 맛있긴 하겠다. 아니 그래도. 많이 드세요 선배님. 응. 아니 소라 맛있겠다. 오늘 소라 맛있겠다. 야 깜짝이야. 왜? 왜 나만 다 먹어. 나 다 먹어. 다 먹은다 전깬다.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내가 나가. 나 다해. 나 다해 줘 줘. 야 이거 먹어도 돼 야 이거 먹어도 돼 야 우리 적개야 빨리 야 우리 적개야 왜서 먹는 거야 왜 아 야 이거 어휴 아 아 왜 졸라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무 졸린데 언니 아 그래? 잠 깨게 해줘 뭐야? 저 사람 왜 취한거야 내가 또라이라고 했잖아 뭔데 언니 내가 설탕 설탕 따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그래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나 나 나 나